아프냐? 나도 아프다. 너무 아파. 도넛스 방석 좀 주세요. 좀 안게. 치질 연기 괜찮았습니까, 여러분들? 여러분들만 뭐 즐겁다면. 네, 자 이번 시간 같이 배워볼 문장이 바로 아프냐? 나도 아프다. 네, 이 표현인데요.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장입니다.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처음 배우셨을 때 첫 번째 달에 거의 다 익히셨을 표현이기도 해요.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니 덩머? 워예 덩? 니 덩머? 워예 덩? 간단하죠, 그쵸? 너 아프냐? 니 덩머? 자, 여기서 일단 우리 덩이라는 단어가 아프다라는 의미가 되죠. 너 아프니? 물었고요. 워예 덩? 나도 아프대요. 그쵸? 자, 우리 여기에서 이에 라는 단어는 뭐뭐도 뭐뭐도 또한 뭐뭐 역시 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죠. 그래서 이 주어 또한 그렇다라고 할 때 부사로서 활용이 되고요. 자,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. 대부분 학생들이 나도, 나도 라는 이 표현을 중국어로 하고 싶을 때 대체로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죠. 워예, 워예, 나도 나도. 그쵸? 자, 하지만 이건 중국어로 틀린 문장입니다. 중국어에서는 문장 안에 수러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나도 그렇다, 나 역시 그래 라고 할 때는 워예, 시, 워예, 시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조금 비교적 간단한 문장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르게 혹은 틀리게 말하고 계셨을 수 있는 나도 라는 표현까지 같이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전체적으로 문자 한 번만 더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. 유또이는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쁘게 태워 담궈대. 그지 their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seems 해子 감사합니다.